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여기는 논산시에 있는 탑정호라는 논산 팔경 중에 하나인 탑정호예요. 오후 8시부터 30분 동안 이렇게 멋진 음악 분서쇼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. 저도 자주는 못 보지만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유치님들과 한번 즐겨보시라고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즐겁게 감상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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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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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